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케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코스닥 내에 시가총액 1043억 7억 원 스몰캡 종목인데 지금 위세 아이텍에 대해서 미래 캐피탈이 54억 원 신규 매수를 하면서 신규 대주주에 등재가 됐다라는 공시가 있어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주당 0.5주 무상 증자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공시도 있던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네, 위세 아이텍은 일단 그 이름 자체가 사명에 낯설고 또 우리가 입에 착착 붙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세 아이텍의 영문 이름을 보면 YG 아이텍이거든요. 그래서 YG 아이텍이라는 것을 마치 한글로 음찰을 해서 위세 아이텍으로 사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YG 아이텍으로 동시에 기억하시면 사명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위세 아이텍은 AI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세도 알파고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게 큰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일반 회사에도 AI라는 사명을 담고 그걸 곁들이는 기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좋게 보면 거품이고 많이 나쁘게 본다면 사실은 거의 사기와 나쁜 거짓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만 보더라도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주식을 갖다가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가 AI를 통해서 성과를 낸 것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전반적인 상징을 하고 있고요. 위세 아이텍은 사실은 그 위에서는 실질적인 AI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AI에서 세부상으로 보면 머신러닝이라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이 조그만 더 전문적인 분야고 그걸 포괄하는 게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세 아이텍은 머신러닝에도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199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을 하면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AI라는 게 거의 학술지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김종인 대표가 데이터 분야 관련해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김종인 대표가 참 이력이 다채로운 분인데 연세대에서 경제학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전자계산학으로 옮겨서 석사를 했는데 전자계산학이 지금 치면 컴퓨터 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하고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석사나 박사를 경제학으로 바꾸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학사를 경제학을 하고 석사를 컴퓨터 공학을 하는 것이 되게 이채롭습니다. 이채론이 이력 때문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부터 위세아이텍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걸로 사업을 영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수고했던 위세아이텍이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249억이고요. 전년 동계대입 26%, 영업이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매출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더 확장 일루에 있다. 디지털 뉴딜로 말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회랑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등에서 다 본격적으로 위세아이텍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전반적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미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위세아이텍이 신규 대지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5%가 넘으면 신규 대지주가 등재가 되는데요. 한 가지 유용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 미리 캐피탈이 투자한 날짜를 보면 2월 8일과 2월 9일에 걸쳐서 5%를 넘겨진 게 8일과 9일인 것이지 이틀을 걸쳐서 51억 원을 한 번에 다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세아이텍의 미리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신규 대지주가 됐다. 그러니까 미리 캐피탈 역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맥락에서 향후 3, 4년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린 디지털 유지를 실시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위세아이텍이 뻗어나갈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게 풍부하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세아이텍이 기술 경쟁을 갖고 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미리 캐피탈이 투자한 것을 보입니다. 이런 맥락을 보시면서 향후 최소 1년, 2, 3년 정도는 미리 캐피탈의 성장 가능성은 되게 풍부하다. 그것이 더 뻗치고 나간다면 국제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